오늘의 멤버 혹시 포부를 좀 밝혀도 될까요? 포부도 추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요즘 좀 배그가 쉽더라고요 이게 약간 편해지면 좋겠다 어 여기 패싸움 났다 패싸움 났다 어? 어? 야 건드려 내가 옛날에 18대1 전철을 썼어 내가 18이었어 여러분 풍경도 안 좋습니다 아 이런 곳에서 체력 수업을 하지 않겠어 국산사에서 해야지 오빠님은 또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? 우리 있는 데까지 걸어오시는데도 힘드셔 진짜 같다 저렇게 진작이 얘기하니까 진짜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오빠 왜 그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? 오빠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19이에요 알고 봤더니 19년생 아니야? 뭐라? 1919년? 여러분 제가 지금 남북붕단에 전쟁까지 다 겪은 살아있는 난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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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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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딸핀대 안 돼 딸핀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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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얘 내가 딸이냐 맞아요 얘는 막 얘가 딸핀라고 내가 집에 있다 나이스 잠깐만 그럼 또 여기 집에 있다는 얘긴데 돌아서 가보자 밑에 계단 파카 파카 나이스 이번에 여기 사이가 있어요 픽만 찍어주세요 저렇게 나와 근데 우리 가야되지 않아? 이제? 아 이게 사이가구나 이 스킨을 쓰는 사람이 있겠지? 보인다 보인다 세 오나? 세 오나? 세 오나? 와우 와우 나이스 어 오케이 오케이 아무도 몰라 누나 조용히 하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아무도 몰라 걱정하지마 누나 누나이 기절한거 세상사람들 다 몰라 진짜 그래래래대 알아 가까운데? 아니 이건 고시인데 언니 데리고 가자 언니 아 오토바이 있구나 아 차있어 아 늦어졌잖아 누나 아 누나 아 누나 아 이거 어 앞에 플레어 권 두개 저거 너무 건방지게 쏘았는데 이쪽인거 같은데 여기여기여기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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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으로 감 저 밑으로 감 야 곰마 타 저거! BRDM 타! 가자! 워! 이겼어 뭐야 나 둘 잡았는데? BRDM 이하나 어디 있다고? 어디 어디 어디? BRDM 이하나 쟤가 마지막이냐? 야 타 타 타 타 곰마 가자 나 빛탈피인데 쟤 아니 아니 차 왔어 차 림버님 쪽이야 림버님 쪽이야 어 림버님 쪽이야 아니 BRDM 쪽 보이는 거잖아 여여여! BRDM! BRDM! 터진 거 같은데? 세웠다 터졌어요 여기 3명 내렸다 3명 내렸다 3명 내렸다 아 폭탑니다 폭탑니다 야 야 나 폭탑하고 폭탑하고 다 잡았나? 다 잡은 듯? 빨리 오시죠 빨리 오시죠 빨리 오시죠 은빈님 가죠 은빈님 내가 가는 쪽으로 차 가고 있어요 지금 따라갈게요 확인 이거 지금 글로비 써가지고 자신감 만땅이야 나 누가 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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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야 너무 오케이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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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었어요? 나 못 봤어 위치 이쪽 방향으로 갔어 응 그 꼭대기 너무 위험하게 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오케이 집에 하나 집에 집에 하나 어어 잘못돌렸어 하나 잘못돌렸어 가지마 가지마 잘못돌렸어 컷 컷 컷 은빈님 살려 은빈님 살려 어 뭐야 누워계졌어? 아 나? 어 오오오오 내가 제일 멀었어 누나 네명인지 확인돼요 혹시? 확인 근데 최대 최대 2명일걸요 아마 들어가 그냥? 들어가? 차도 우리 세대인데? 차도 세대인데? 차도 세대인데? 그러면은 도핑 좀 하고 갈게요 도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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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바로 네 한명이죠? 나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딸피 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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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확인 컷 나이스 사이가 나이스 사이가 아이가 사이가 아이가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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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대그지 이거? 야 아 처음에 신고님이 시선 끌어준게 너무 좋았어 위치를 파가하고 시작해가지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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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다리 건너는데 한 명? 아 원고리 총이 없어 어차피 자기장 줄어들 때 그냥 저희가 다 차 타고 그냥 아니면 신고님이 에펫 타가지고 싸이 가로 시스트 할까? 근접 최강이긴 한데 이런 상황 괜찮은데 잠시만요 내가 신고님이랑 살게요 나 싸이가 어떻게 봐 아 근데 안 멈출 거잖아 저? 아 이거 맞나? 신고님 옆자리 타는 거 맞나 이거? 여기 뒤에 있다 여기 뒤에 또 있어 여기 뒤에 또 있어 네 뒷라인에도 있었죠 275톤이 있더라구요? 펭 펭 펭! 우와! 펭이야? 사람이야? 네 사람이긴 한데 좀 이상해 조심해야 돼요 한 명이야? 한 명 한 명 나이스 나이스 더블플라이 나이스 여기도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3명이에요 나이스 그쪽에도 있어 그쪽에도 있어 다른 팀 같아 나이스 뒤로 밖을게요 오른쪽 오른쪽 아래 돌았어요 한 명 한 명 기절 살리러 간다 나이스 오케이 할 거 다했다 얘 자가소생이야 자가소생이야 이거 누가 누가 돌 뒤 자가소생이야 은배나? 둘 밖에 없는 거 같은데? 둘 밖에 없어요 내가 셋 잡았었거든요 아냐 보부띠 보부띠 살아났다 쟤 내가 죽였다 나이스 하하하하하 뭐라고 내가 처음에 죽였던게 살아났구나 어 우 이반 쌀가루 너무 재미가 봤는데 나 진짜 재밌어 재밌다 아 찐으로 행복해 보이는데 와 1,600? 잠깐 뭐야 저거 오늘 사건으로 재미봤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다 어 그러면 이제 이까지 하는 건가요? 아름다운 마무리 치킨 먹고 아름다운 마무리 너무 재밌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내일 뭐하세요? 내일요? 모르겠어요 아직 어 그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에일리님 에일리님 오케이 마무리 되었고 oscar 후 super uh the un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